마법의 나무님 마법의 나무님 부탁드려요 부디 제게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그 소문 내가 이뤄주지 마법 나무 있는 쪽이야 가봐야겠어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동환하라는 끝이야 너도 어마마마가 벌린 자격이지? 물론은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자, 징벌의 시간이야 니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 벌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? 네 실내에 반드시 보답하겠어 해놨자! 이제 마을 사람들 쌩쌩해질 거야 안녕! 안녕!